안녕하세요. 짧고 흥미로운 영어 뉴스를 읽으며 다양하게 영어를 공부하고 또 풍부한 시사상식도 함께 익히는 펀리딩 77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이어서 그 2부를 해보도록 할텐데요. 지난주에 유명인들이 갖고 있는 희한한 습관들 이 내용을 우리가 봤었거든요. 재미있었습니다. 재미있고 유용한 영어편도 많았었는데 한 번에 끝내자니 또 재미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두 번째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번보다 더 재미있는 또 더 유용한 영어편들이 많이 나오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표지를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나오네요. 테슬라 회장인 일론 머스크가 나오는데 이 사람도 등장합니다. 이 사람도 아주 희한한 그런 습관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또 오늘도 5명의 유명인들이 갖고 있는 재미있는 습관들을 알아보면서요. 특히 오늘은 공포 혹은 습관과 관계된 영어편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이런 영어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등장할 유명인은 누굴까요? 기업인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에요. 잘 아시죠. 누군지? 빌 게이츠. 바로 빌 게이츠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 한때는 부자의 대명사였던. 지금도 그렇죠. 이 사람은 어떤 독특한 습관이 있을까요? 이 사람은 사실 좋은 습관입니다. Exactly. Exactly. Exactly는 정확히 그 뜻이죠. 정확히 7 hours of sleep이니까 7시간 동안의 수면이랍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7시간 동안 잠자는 거래요. 그런데 no more and no less이니까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그러니까 정확히 7시간이랍니다. 7시간에서 어긋나지 않는 그 7시간의 수면 시간이 이즈에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7 hours of sleep이 is the key. 이것이 열쇠랍니다. 자, 무슨 열쇠일까요? 여기서 key to라는 또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우리 뭐뭐의 열쇠, 뭐뭐로 가는 열쇠 그런 말일 때는 꼭 two가 사용됩니다. 이것이 바로 빌 게이츠의 루틴의 열쇠라는 겁니다. 자, 루틴도 필수적인 어휘죠. 이것은 일상, 혹은 일상생활이나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을 루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7시간의 수면이 바로 빌 게이츠의 일상으로 가는 키다. 그 핵심이다. 열쇠다. 그 뜻입니다. 자, definitely는 분명히 그 뜻이죠. 분명히 healthy habit이래요. 자, healthy라는 단어는요. 건강한도 되고 건강의 조언도 됩니다. 두 가지 뜻이 다 중요해요. 여기서는 건강의 조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것은 건강의 좋은 습관이다. 그러니까 빌 게이츠는 독특하다기보다는 건강의 좋은 그런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정확히 7시간을 딱 잔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은 무조건 7시간 자는 게 자기의 철칙이랍니다.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빌 게이츠. Exactly 7 hours of sleep. No more and no less. Is the key to 빌 게이츠의 루틴. Definitely a healthy habit. 그 다음 사람은 누구냐면요. 두 번째 인물은 바로 이 인물이에요. 패밀라 앤더슨. 패밀라 앤더슨. 캐나다 출신의 유명한 여자 배우죠. 모델도 활동하고 한때 잘 나갔던 그 여 배우인데 이 사람은 정말로 독특한 그런 습관을 갖고 있어요. 믿기가 어렵답니다. 믿는 것은 어려운데 뭘 믿기가 어려울까요? 이 대디아이 이 문장을 믿기는 참 어렵다. 그게 뭐냐면 This. 이. 블런드 밤새리. Doesn't look at. Look at은 바라보는 겁니다. Her self.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을 믿기는 어렵대요. 그것도 in the mirror니까 거울 안에 있는. 저기 앞에 있는 중요한 단어. 일단 블런드라는 말은 잘 아실 겁니다. 그치? 이건 금발의 그 뜻이에요. 머리가 금발. 왜냐하면 패밀라 앤더슨이 금발 머리거든요. 그 다음 표현. 밤새리. 참고를 알으시기 바랍니다. 밤새리 하면 직접적으로 폭탄. 포탄 그 뜻이에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것이 매력적인 여성으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약간 속어라고 볼 수 있는데 언론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여기서는 바로 매력적인 여성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발의 매력적인 여성이 누굴 가르치겠어요? 패밀라 앤더슨이겠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 자신을, 거울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은 믿기가 어렵다. 그렇죠. 아주 매력적인 여자니까 당연히 자기 얼굴을 매일 보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이 여자는 거울 속에 있는 자기 얼굴을 보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믿기가 어려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럼 거울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보지 않을까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she's known to have isotrophobia, which is a persistent fear of looking at reflective objects. 그러나, 그러나, she's known to, 여기서 또 중요한 수고가 나와 있죠. be known to가 되면은 뭐뭐로 알려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그녀는 have,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대요. 뭘 갖고 있는 것으로요? 여기 상당히 어려운 다라고 나왔습니다. 이 단어를 좀 설명드릴게요. 아이소트로포비아라는 단어인데요. 사실 이 단어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단어 여러분이 전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외우실 필요 없고요. 중요한 것은 이 포비아라는 단어 꼭 알아주셔야 돼요. 포비아는 공포증 그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것처럼 아이소트로포비아가 되면은 거울 공포증 그 뜻이에요. 거울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참고로 되게 너무 어려운 단어가 그냥 미러, 거울이란 미러를 사용해서 미러포비아에도 거울 공포증을 쓸 수가 있어요. 자, 이거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바로 아크로포비아죠. 자, 아크로라는 단어는 높다는 뜻입니다. 왜 아크로폴리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아크로포비아가 되면 높은 것을 무서워하는 공포증이기 때문에 고소공포증을 가리킵니다. 또한 하이드로포비아가 되면은요. 이 하이드로라는 단어가 물이란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소가 하이드로젠이거든요. 물을 무서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수병을 하이드로포비아라고 그래요. 자, 이 포비아는 이것처럼 이렇게 사용되기도 하지만 그냥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먼포비아가 되면 여자 공포증이에요.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면 되는 단어가 포비아입니다. 어쨌든 아이소프트로포비아는 거울공포증이니까 파밀라 앤더슨이 거울공포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대요. 그래서 코마 위치니까 앞에 있는 문장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그 거울공포증이 뭐냐면은 바로 persistent fear래요. 자, persistent라는 단어는 지속적인 혹은 끈질기는 뜻입니다. fear는 공포잖아요. 이것이 지속적인 공포래요. 뭐에 대한 공포일까요? of looking at, 바라보는 거에 대한 공포래입니다. 뭘 바라보는 거냐면 reflective object죠. 자, 일단 object는 사물이잖아요. 그러니까 reflective은 반사되는 그 뜻이에요. reflection이 반사고 reflective가 되면 형용사입니다. 혹은 반사되는 반사하는, 그러니까 반사되는 물체, 거울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을 아주 지속적으로 공포감을 느끼는 거울공포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she also never watches herself on TV. 그녀는 또한 결코 TV에 있는 자기 자신을 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거울도 못 본 뿐만 아니라 TV에 나오는 모습도 못 본다는 겁니다. 정말 독특한 질환이죠. 보통 사람들은 TV에 나오면 좋아할 텐데,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패밀라 앤더슨은 TV에 나오는 자기 모습도 못 본다입니다. 예,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특히 이 phobia 정말 중요하니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인물은 누구냐면요. 자,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요즘에 가장 잘 나가는 팝 가수죠. 바로 이 사람입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네, 테일러 스위프트. 바로 얼마 전 세계 순회 공연하면서 정말 천문학적인 매출을 기록했던, 아마 오늘 현재 가장 유명한 팝 가수일 거예요. 자, 테일러 스위프트는 어떤 습관을 갖고 있을까요? In a recent interview, the singer revealed that she doesn't actively wash her legs in the shower because she shaves them. 이건 좀 사선거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in a recent interview, recent 이란 단어는 최근의 그 뜻이니까 한 최근의 인터뷰에서, 인터뷰에서 the singer는 그 가수이니까 테일러 스위프트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테일러 스위프트가 reveal 했대요. 자, reveal 이란 단어는 드러나야 된다, 나타내던 뜻이죠. 그러니까 드러났대요. 뭘 드러냈습니까? 이 that, the, i, e 사실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녀가 doesn't,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 actively하게 그녀의 leg, 다리를 wash, 씻지 않는다는 사실을 드러냈대요. 자, actively란 단어는 뭐 말 그대로 적극적으로 그 뜻이죠. 이 반대가 passive입니다. passively입니다. active의 반대가 passive예요. 이것은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그 뜻이니까 actively, 적극적으로 다리를 잘 닦지 않는대요. 어디에서? in the shower. 그러니까 샤워할 때, 샤워하는 도중에 다리를 잘 닦지 않는답니다. 별게 다, 별 색깔 닦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주 합리적인 이유예요. because, 왜냐하면 그녀가 그것들을 shave하기 때문에. 여기서 them은 바로 legs을 가리키겠죠. 다리들을 shave, shave는 면도하는 거잖아요. 다리의 면도, 다리를 덜 잘 깎기 때문에 굳이 다리를 잘 씻지 않는다. 그게 바로 테일러 스위프트가 갖고 있는 한 가지 습관이 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테일러 스위프트. In a recent interview, the singer revealed that she doesn't actively wash her legs in the shower because she shaves them. 그 다음에 네 번째 물인데요. 바로 아까 표지 모델을 나왔던 그 사람입니다.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 남아프리카 공항 출신의 오늘날 세계 최고의 재벌 중의 한 명이죠. 이 사람은 The business magnate guzzles 8 cans of diet coke everyday.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습관입니다. The business magnate. 바로 business magnate이 일론 머스크를 갖긴 단어인데요. 이 magnate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그것은 거물 그 뜻이에요. magnate는 어근이요. 크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magnate 하면 거물. 참고로다가 타이콘이라는 단어도 거물 그 뜻입니다. 이게 일본어의 대군 대군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이 둘 다 거물 그 뜻이 많이 사용된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계의 거물 그 사업계의 거물이니까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일론 머스크죠. 이 사람이 거즐한답니다. 거즐 뜻이 뭘까요? 뒤에 문장을 먼저 보실까요? A can이니까 8개의 캔을 갖다가 거즐을 한대요. 뭐의 캔을? diet coke. 자, 코커는 코카콜라입니다. 그래서 diet coke는 다이어트 코카콜라 음료 있죠. 그거 얘기해요. 그러니까 설탕이 안 들어있는 그 콜라. 그 다이어트 코커를 8캔을 거즐을 한다. 자, 그럼 거즈 좀 이해가 되시죠? 문맥을 통해서. 예, 거즐이라는 동사는 뭐냐면요. 마구 마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시긴 마시되, 드링크는 그냥 마시는 거고 거즐은 좀 약간 벌컥벌컥 마신다. 그런 의미가 강해요. 참고하다가 gas coke라는 단어를 나누시면 좋습니다. 이 gas는 가솔린 휘발유 가리키거든요. 휘발유를 마구 먹는 차.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gas coke라는 기름만이 먹는 큰 차를 가리킵니다. 뉴스 같은데 종종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연비가 안 좋은 차를 gas coke르라라고 합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 사업계의 거물, 즉 일론 머스크는 날마다 다이어트 코커를 8개의 캔을 마신대요. 정말 많이 마시네요. 8캔을 갖다가 마신답니다. 거의 3시간마다 한 개꼴인데 잠잠 시간 빼면 거의 손에 들고 있는 정도가 있습니다. although there had been concerns about the artificial sweetener aspartame, the Tesla and SpaceX CEO claimed that it remains his preferred drink. although를 시작됐으니까 비록 뭐뭐임에도 불구하곤 해요. there had been concerns. concern이라는 우려라는 뜻이거든요. had been이니까 우려가 있어 왔다는 뜻이니까 although랑 연결되어 가지고 비록 우려들이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입니다. 저 어바 뭐에 대해서요? 바로 the artificial sweetener in aspartame에 대해서 그 뜻이에요. 일단 artificial은 인공적인 그 뜻입니다. 인공. 그래서 인공지능은 AI라고 그러죠. artificial intelligence예요. 다음에 스위트너는 쉬워요. 스위트너는 이게 스위트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달콤하게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스위트너가 되면 감미로가 돼요. 그래서 artificial sweetener 하면 인공 감미로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아스파탐이라고 그러죠? 이걸 얘기해 주죠. 그러니까 다이어트코크는 설탕이 안 들어간 음료거든요. 무설탕 음료이기 때문에 설탕 대신에 단맛을 내주는 성분이 들어가겠죠. 그게 바로 이 아스파탐입니다. 그거를 artificial sweetener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보시면은 비록 그 인공 감미로인 아스파탐에 대해서 우려들이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아스파탐이니 몸에 해롭다 어쩌다 그런 말이 많았거든요. 뭐 유해하다 무해하다 말이 많습니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이어트코크에 들어있는 이것이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the Tesla and SpaceX CEO는 바로 Elon Musk죠. 그 테슬라와 SpaceX의 CEO인 그 머스크는 claimed, 주장했다는 거예요. 뭘 주장합니까? 데디아를. 그것은 바로 다이어트코크를 가리켜요. 그것이 리메인한다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자, 리메인은 남아있는 거죠. 자, 뭘로 남아있다고? 그의, 그의 preferred한 드링크로 남아있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자, prefer는 더 좋아하던 뜻이니까, preferred가 되니까 선호되는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E-D가 붙었죠. 그러니까 수동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서로 되는 음료수로 남아있다라고 이 테슬라와 SpaceX의 CEO인 Elon Musk가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공 감미로가 해롭다 이런 우려가 있어도 뭐 나는 괜찮아, 나 이게 좋아라고 Elon Musk가 말한다는 거죠. 뭐 다이어트코크, 저도 가끔 마시지만 어쨌든 Elon Musk은 정말 좋아하네요. 예, 다시 한번 이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인물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인물은 누굴까요? 바로 유명한 축구 선수네요. 잘 아시죠? 영국 출신의 데이브 베컴, 축구 스타 데이브 베컴. 이 사람도 아주 독특한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습관이라고 보니 약간 좀 강박관념일까요? 어쨌든 자, 들어보세요. 베컴은 has 갖고 있는데 a type of니까 일종의 한 형태, 한 가지 형태의 OCD란 걸 갖고 있대요. 일단 이게 기본 문장입니다. 자, OCD가 뭐냐 하면은요. 이것은 강박관념장애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이거 약자인데요. Disorder란 단어가 장애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강박관념장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종의 한 형태의 강박관념장애를 갖고 있는데 자, where가 나면 그곳에서죠. 즉, 그 장애에서, 그 장애 안에서는 모든 것이 has to be, 되어져야만 한답니다. 어떻게 되어져야 해요? in even number나 아니면 in pairs로 되어져야만 하는 그런 OCD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even number는 뭐냐면요. 짝수입니다. 짝수. 그러니까 2, 4, 6, 8. 참고로 홀수는 odd number예요. 외우기 쉽죠? 2. 우리 2는 짝수고 5는 홀수잖아요. 숫자로다가. 그래서 even number, odd number.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짝수로 되어져야만 한대요. 그러니까 3개가 있으면 안되고 2개가 있거나 4개가 있거나 이렇게 놓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이런 수치로. 혹은 in pairs. 자, pair라는 단어는 쌍이죠. 그러니까 in pairs는 한 쌍으로. 역시 이것도 짝수죠. 그러니까 2개가 있어야지 하나가 있으면 안되는다는 겁니다. 재미있어요. 베컴은 OCD의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데 그곳에서는, 그 OCD에서는 바로 모든 것이 짝수로 되어있거나 아니면 한 쌍으로 있어야만 한대요. 그게 없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 다음 문장입니다. 이것은 OCD가 갖고 있는 증상에는 include, 이것이 포함된대요. 뭘 뭐가 포함되냐면, sacks, 양말입니다. 그의 drawer 안에 있는 양말들도 포함된대요. drawer란 단어는요, 서랍이죠. 이 drawer가 당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당기는 게 서랍이죠. 그러니까 그의 서랍 안에 있는 양말들도 포함된다. 무슨 말입니까? 양말들을 반드시 짝수로 놓여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은 한 쌍으로 놓여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O와 혹은 even, 여기서 even이 심지어예요. 심지어. 자, soft drink란 단어는 이것은 음료수입니다. 보통 청량 음료, 앞에 나왔던 콜라 같은 거, 콜라 사이다, 뭐 이런 걸 가르치는데 참고로 이 soft drink는 pop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소다라고 하기도 해요. 미국에서는 pop, soda가 다 soft drink, 다 비슷한 단어입니다. 자, freeze란 단어는 냉장고죠. 원래는 refrigerator를 줄여서 그냥 freeze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냉장고 안에 있는 음료수조차도 역시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짝수로 놓여있거나 한 쌍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음료수가 3개가 있으면 안 돼요. 콜라 캔이 3개가 놓여있으면 안 되고 2개는 4개는 6개가 놓여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참 쉽지 않은 그런 일종의 강박장애인데 데이빗 베컴이 바로 그걸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데이빗 베컴. 베컴 has a type of OCD where everything has to be in even numbers or in pairs. This includes socks in his drawer or even soft drinks in the fridge. 오늘도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독특한 습관을 갖고 있는 유명인들 이거 우리가 살펴봤고요. 내용도 재밌지만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영어가 중요하니까 지금 설명했던 영어 표현들 또 이런 걸 잘 들으시면서 듣기까지 같이 잘 여러 차례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쫙 들어보시고요.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드 게잇 Exactly 7 hours of sleep No more and no less Is the key to 빌드 게잇's routine Definitely a healthy habit Pamela Anderson It's hard to believe that this blonde bombshell doesn't look at herself in the mirror However, she's known to have isopterophobia Which is a persistent fear of looking at reflective objects She also never watches herself on TV Taylor Swift In a recent interview, the singer revealed that she doesn't actively wash her legs in the shower because she shaves them Elon Musk The business magnate guzzles 8 cans of Diet Coke every day Although there had been concerns about the artificial sweetener aspartame the Tesla and SpaceX CEO claimed that it remains his preferred drink David Beckham Beckham has a type of OCD where everything has to be in even numbers or in pairs This includes socks in his drawer or even soft drinks in the fridge The business magnate guzzles 8 cans ofdreams andloan Go to sleep The business magnate guzzles 8 cans ofdreams andloan Your life magnate guzzles 8 cans ofdreams andloan For the small business magnate guzzles 8 cans ofdreams andloan